안녕하세요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오늘 3월 11일 장 시작하고서는 좀 셀트리온 분위기가 좋았죠 61선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고가 18만원 까지도 갔었는데 11시 조금 넘어서 이 제이피 모건 에서 셀트리온 팔아라 목표가 16만원 제시하면서 아주 셀트리온에 찬물을 또 끼얹었습니다 뭐 이 제이피 모건의 논리는 그래요 바이오심러의 실적이 부진하다 분식핵의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이게 주가의 부담이 된다 그런데 오늘 공교롭게도 오늘 증선이 결과가 나올 것 같은 타이밍이었잖아요 그런데 6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그 찰나에 제이피 모건이 목표가를 16만원으로 내리면서 매도 의견을 냅니다 이게 지금까지 뭐 제이피 모건이 한두번 이렇게 냈던게 아니고 벌써 최근 2,3년 사이에 몇번 이렇게 셀트리온을 계속 못살게 굴면서 공매도를 계속 때리고 있는데 오늘도 제이피 모건에서 매도가 얼마나 나왔죠 잠시만요 매도가 제이피 모건에서 10만4천조가 나왔네요 아 이 녀석들 어떻게 손을 봐줘야 할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 제이피 모건에서는 바이오심뮬러 품목들이 여전히 치열한 경쟁 속에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가운데 셀트리온 엠심마 IV 점진적인 약진이 그나마 다양으로 여겨진다며 실소유자 판매 부진과 대규모 재고 속에서 셀트리온 신제품 공급은 2021년 2분기 이후 없다고 짚었다 아주 악의적으로 씁니다 악의적으로 쓰고 셀트리온의 수익 추정치를 10내리 17% 가량 낮춘다면서 셀트리온의 목표가를 16만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5만7천원으로 하향하며 매도 의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제 지금 제이피 모건 너네 그동안 많이 해 먹었지 않았나 셀트리온에서 아주 기생충 처럼 붙어있는 제이피 모건 모건 스탠리 매도래프트 때리고 공매도 때리고 아주 땅짓고 헤엄치기죠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도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면서 불안듯이 또 공매도가 30% 정도 나왔던데 제가 계속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저는 3월 11일 이전에 팔아야 되겠다고 물론 고가에 팔진 못했지만 어제 저는 처분을 했거든요 셀트리온 투자하면서 진짜 공매도라면 지긋지긋하네요 여러분 이따 9시 정규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